어떤 간증 4306번의 설교를 들으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06번의 설교를 들은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모든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지여다 나사리 예수 기적이 일어날지여다 모든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머리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이로 피가 퍽퍽썽 쏟아져서 그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고통을 주는 문제 문제마다 주님이 임하여서 모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여다 나사리 예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사배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사배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사배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여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여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여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여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여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여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원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중간소음의 다툼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다툼이 해결될지다 또한 부자 모자 간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고부관계가 해결될지다 고부관계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 이마에서 지금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 각 사람들을 머리 위에 주님 피묻은 소를 안수해서 그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오장육부에 들어있는 모든 암병은 나사리 예수로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체험을 받을지어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주님 이마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오장육부에 많은 암을 걸려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보일 피를 폭포스점 쏟아서 그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강경화증이 치될지다 간경화증이 치될지다 간암이 치될지다 간암이 치될지다 간암환자가 많이 지금 회복됐습니다 간암이 회복됐습니다 피 스피시 간암이 회복됐습니다 추님이 피 움직여도 안소해서 간암이 회복됐습니다 간암이 회복됐습니다 나사리에스므로 가남이 회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남이 회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남이 회복됐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최장암이 치될지다. 최장암이 치될지다. 나사리에스므로 최장암이 치될지다. 최장암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빛이 나고 있어요. 환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사리에스므로 최장암이 치될지다. 나사리에스므로 최장암이 치될지다. 대장암이 치될지다. 대장암이 치될지다. 대장용정이 치될지다. 대장암이 치될지다. SPSPSP. 대장암이 치될지다. 대장암이 치될지다. SPSPSP. 나사리에스므로 하느니 대장암이 치될지다. 대장암이 치될지다. SPSPSP. 까만 게 보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장애. 암도 아닌데. SPSPSP. 감은 검정것이 꽉꽉 차있네요. SPSPSP. 변도 아니에요. SPSP. 왜 이렇게 까맣죠? SPSP. 대장애에 문제가 있는 분이 보이는데 계속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SPSPSP. 나사리에스므로 깨끗이 치될지다. 피부암이 치될지다. 피부암이 치될지다. 피부암이 치될지다. 백혈병이 치될지다. 백혈병이 치될지다. 후두암이 치될지다. 탱성무릎관절이 치될지다. 탱성무릎관절이 치될지다. 허리디스크 치될지다. 허리디스크 치될지다. 통풍이 치될지다. 통풍이 치될지다. 고혈압이 치될지다. 고혈압이 치될지다. 당뇨가 치될지다. 당뇨가 치될지다. 또한 당뇨가 치유될지다 갑상성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에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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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 환자가 났습니다 에스비 에스비 주님 감사합니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 환자가 낫습니다 에스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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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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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가 치유될지다 나사람에서 당뇨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소로 안 서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지다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에스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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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가 치유될지다 아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설암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질환이 치유될지다 간질이 치유될지다 간질이 치유될지다 혈의감이 치유될지다 혈의감이 치유될지다 에스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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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나사립서 조상 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나사립서 조상 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가라. 나사립서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한길로 와서 일곱길로 물러가 묶음을 받았고 다신 들어보지 말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모든 신경성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는 다 그 부위가 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장암 환자하고 간암이 났어요. 간암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하게 임하셨어요. 최장암도 간암은 더 완전히 깨끗하고 최장암도 완전 빠른 속도로 완치되는 걸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역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치유된 사람은 내 어떤 간증 밑에다가 적으시면 더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